아 이거는 진짜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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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이징 작정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. This is the best.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천 YBM에서 토익 스피킹을 담당하고 있는 이만빈 강사입니다. 토익 스피킹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교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토익 스피킹 강의만 11년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하나 교재 하나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. 가장 큰 차이점은요. 바로 실제 토익 스피킹 출제 기관이죠. ETS에서 직접 제작 개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엄청난 차이가 있죠. 아무래도 출제 기관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 그것을 어떠한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. 사실 여러분 타 교재에 수록된 문제들은요.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기출 문제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타사는 기출 문제를 쓸 수가 없어요. 왜? 저작권 때문에. 그런데 본 교재는 출제 기관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다라는 점. 더불어서요. 문제뿐만 아니고요. 모범 답변 역시 출제 기관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다는 점도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이거. 당연히 있죠. 당연히 있죠. 출제 기관에서 제시한 모범 답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답변이 100% 신뢰할 수 있는 표본이구나. 기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타 교재에서는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보는 교재는 그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. 왜? 출제 기관에서 이렇게 답하면 몇 점을 줄 것이다. 라는 거거든요. 이 교재가 바로 그런 교재다. 라는 겁니다. 이거는 정말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모의고사 그러면 별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. 다 제공해 주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모의고사는 일반 타 모의고사랑 다릅니다. 왜? 실제 시험과 100% 동일한 환경의 모의고사 오해입니다.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. 여기서 말하는 실제 시험의 환경이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, 모의고사에 사용된 문제 역시 기출문제. 그것도 최신 기출문제. 그리고요. 하나 더. 성우의 음성 역시 정기시험과 동일한 성우의 음성으로 모의고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성우의 음성이 왜 중요하냐고요?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직제업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. 그런데 거기서 성우 음성을 들어요. 낯설어요. 그러면 그 낯선 음성 때문에도 점수에, 말하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익숙한 음성을 많이 듣는 거. 실제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. 이거는 그냥 실제 시험을 다섯 번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